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우편금융상식 공부를 같이 했었던 와우에듀 이현재 선생입니다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도 많이 하셨을거고 공부를 하신 만큼 결과가 안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고민도 많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제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게 뭐냐면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가지시고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출제가 잘 되었다는건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어렵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문제를 맞출 수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도 문제를 맞출 수 없이 똑같은 상황으로 이 상황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억울하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우정계리직 시험 말고 일반 행정직 시험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시험도 예전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합격자 점수 평균점이 100점을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00점을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가산점 없으면 못 붙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들이 변형돼서 온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지만 일반 행정 쪽에서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냐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우정계리직 시험을 보게 되면 경쟁률이 거의 300대 1이었어요 300대 1이 되는 경쟁률에서 동점자들이 많이 속출되는 그런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문제를 더 어렵게 출제를 해서 동점자들을 없애는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를 해서 사람들을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면 시험 공부를 하라고 받았던 자료하고 문제 출제 방향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일반 행정 시험이 아닌 군무원 시험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는 과목이 보통 3과목 정도 되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죠 3과목 정도 되는데 거기는 문제 숫자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20문제 출제가 되지만 거기는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5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내용 난이도는 조금 더 쉽게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정사업보부도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출제된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 이게 계리직 우편금융 상식이잖아요 근데 문제 출제가 된 걸 보면 상식이 아닌 것 같아요 계리직 우편금융 전문 시험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올해 출제가 되고 수많은 비판들을 받으면서 내년에 만약에 시험이 또 시행이 된다면 우정사업보부도 이 문제 출제 방식에 대해서는 개편을 아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올해는 이미 지나간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시간 지나간 걸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남아있는 시간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지금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출제됐던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뭐 제가 이렇게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그렇게 이른 시점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 출제된 시험을 치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시점이라서 아마 대부분의 이 강의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 강의라고 보셨을 거니까 간단하게 풀어야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풀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는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말이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 거냐면 12번 문제 되겠죠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시험치기 전에 그랬어요 수업을 하면서 세금 계산하는 문제는 꼭 나온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율을 외우고 가는 것이 좋다 아마 안 줄 거다 아마 안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1200만 원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번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답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걸 보니까 기분은 또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 문제 풀 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야 너 뭐 가라 왜 그러냐 자 흑 자 1번 봅시다 우편사업 보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문제는 굉장히 평년 문제가 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우편사업 보호 규정 10개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외우고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은 서신독점의 대상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신독점권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서신독점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제세공각은 부가 대상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거든요 이 니은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아 됐네 자 보시면 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은 압류가 금지된다는 맞는 내용이죠 이건 맞아요 보통 우리가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에서 학생들을 속이기 위한 패턴으로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하면 두 개를 줘요 A하고 B하고 두 개를 줍니다 두 개를 준 다음에 A는 맞는 내용을 주고요 B는 틀린 내용을 줘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가 틀린 내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옳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서두른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보고 여기까지만 딱 보고 아 이건 맞는 내용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게 O라고 잘못된 답을 쓰게 만드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패턴이 도입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험 처음이에요 우리 시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압류가 금지된다 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제세공과금 부과 대상이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제세공과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한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4살짜리 꼬마가 와가지고 저 편지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냈다 그 4살짜리 꼬마가 여기 있는 제한능력자가 되겠죠 이 꼬마가 편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불완전한 법률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행위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ㄱ과 ㄷ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 보시면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종 이상의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선은 서신 독점의 대상이다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건 늘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일반 서적, 서적이 몇 페이지 이상인지 표지를 제외하고 48종 이상 그 다음에 요거는 표지를 포함해가지고 16종 이상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잘 외워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ㄱ과 ㄷ을 답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투르지 그런가요?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적중됐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보시면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능력자가 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 통상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이거 이제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다 요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만 하고 있다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여태까지 출제됐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쉬운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량 5g 초과 25g 이하인 규격 우편물의 일반 우편 요금을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라고 한다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죠 무게는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건데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문제부터 이제 문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통상 우편물 접수 시 규격 외 요금을 증수해야 되는 우편물의 개수로 오는 것은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오는 것 틀린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개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기역부터 비역까지를 뭐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알고 계셔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통상 우편물 규격 외 요금을 증수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규격을 벗어나서 이제 이거는 기본 우편물로 취급하지 않는 보편적인 우편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봉투의 재질이 비닐인 우편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봉투의 재질은 종이가 기본이죠 종이가 기본인데 예외적으로 거기 비닐을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창봉투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공부하셨을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비닐을 넣어가지고 여기 주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요거까지는 되지만 전체를 비닐로 했다면 이것은 뭐가 될 수 없다 규격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규격 바깥이니까 요건 요금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봉투를 봉할 때 접착제를 사용한 우편물 이건 당연히 접착제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이죠 스태플러 같은 건 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치인 우편번호를 6자리로 기재한 우편물 지금 우편번호가 몇 자리로 바뀌어 있습니까 5자리로 바뀌어 있죠 이건 기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규격 외로 취급을 합니다 누르지 않은 자연상태에서 두께가 10mm가 아니라 몇 mm까지? 5mm까지를 기본적으로 봐준다 그러면 10mm, 5mm를 초과했으니까 요건 뭐가 된다 요것도 규격 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미음과 비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요 때는 3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에 우편요금 납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우표를 붙이지 않은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규격 외의 요금을 증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에서 요렇게 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누르지 않은 자연상태에서 5mm 정도까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자료들을 뭐 해야 된다? 완벽하게 다 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암기만 하는 걸로도 또 힘든 그런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기를 하더라도 보통으로 암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제 4번 보시면 우편 사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기억을 보시면 사사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행하지 않을 때는 사사함 사용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해지할 수 있는 거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해지해야 한다와 해지할 수 있다는 다르죠 해지해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해지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면 여기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공부하실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점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되게 힘들다고 보시면 되죠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우편사업 보호 규정에 보게 되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과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들 중에서 아주 고전적인 패턴을 보시면 됩니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할 것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사서한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록된 우편물 중에서 국내 특급, 이길 특급을 제외했다 한 전 엄청난 거 나왔죠 보통은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까지 딱 넣어놨으니까 아 이거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특별송달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 등기까지 맞습니다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우편물을 주소지에 배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서함에 넣으면 안 되고 이건 직접 갖다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등기소 보편물은 등기소 보편물은 사서함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맞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 얘가 뭐가 됐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니은도 틀렸다가 되는 것이죠 사서함 신청을 받은 사서함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1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역인 신청자 순서를 순서로 우선 계약해야 한다 우선 계약해야 한다가 아니라 계약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가 틀렸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3개 다 틀렸다가 되겠지요? 그래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면 기응, 기응, 지응, 지응, 지응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편 사서함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많이 냈었어요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 받으셨던 수업 자료에 보시게 되면 89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 그 다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딱 놨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여러 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이 사서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서함을 계약하는 절차도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포인트니까 그 부분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우편물의 발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가지고 했죠 자 부가 취급 우편물을 운송 연기에 담을 때에는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가 취급 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우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자나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운송 거점에서 운송 연기를 서로 교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운송 연기를 교환하는 데가 어디냐면 운송 거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운송 연기를 바꾸기도 하고 운송차를 바꾸기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등기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물류 시스템으로 등기 우편물 배달증을 생성하고 생성된 배달증과 현품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발송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공부를 좀 이렇게 원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세요 배달증을 생산하고 생성된 배달증과 함께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우편물이 배달되는 단계를 보게 되면 발송 단계가 있고 운송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다? 배달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발송을 할 때는 사실은 배달증이 아니라 무슨 증을 만들어야 되나요? 송달증이에요 송달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배달증이 아니라 발송하고 배달되는 증서 송달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배달증은 단어 자체가 틀렸다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잘 읽어놓지 않고 외워두지 않은 분들은 이런 문제에서 틀림 이런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일반 우편물은 형태별로 분류해서 해당 우편 상자에 담대 우편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연기 국명표는 혼재 표시된 것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혼재 표시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다 묶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엽서 조금 있고 어떤 것은 봉투 조금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같이 담은 다음에 이 안에 여러 개가 혼재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국명표를 표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을 만드는 게 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발송해가는 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냈었죠 보시면 우편물을 형태별로 분류해서 해당 우편 상자에 담대 우편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운송연기 국명표나 권재 표시된 국명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이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이 문제하고 앞에 있는 문제가 주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번 보시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자 우편물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해야 되겠죠 앞에서 5번 문제가 발송에 대한 문제 이제 운송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편물의 우선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순위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 정말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좀 괜찮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위는 3순위까지밖에 없어요 3순위까지밖에 없고 기타순위는 없습니다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편물이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경우 항공기 등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것을 특별운송이라고 한다 네 일시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죠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늘어나게 되면 그걸 특별운송이라고 하고 임시운송은 전기운송과는 다르게 이때쯤 되면 뭐가 될 거다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미리 계획해놓은 게 뭐냐면 임시운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운송은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특급우편물, 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을 별도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뭐 틀린 내용은 보시면 죄송합니다 임시운송은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특급우편물, 등기우편물, 일반우편물을 별도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소포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우편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장은 운송구간, 그 다음에 수수국, 그 다음에 수수시각, 차량, 톤수 등을 우편물 운송방법을 지정해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듯하긴 한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거 잘 나오죠 정하는 것을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느냐 아니면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느냐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시면 느낌적으로 보실 때 아 이거는 운송구간이나 수수국, 그 다음에 차량, 톤수, 수수시각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국가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우정청장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여기가 틀렸습니다 관할지방우정청장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유사 문제니까 한 번쯤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6번까지가 국내 우편에 대한 내용이고 7번부터가 국제 우편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국제통상우편물 종별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자 인쇄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서적, 홍보용, 팸플릿, 그 다음에 상업가공을 도면, 포장 박스 등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얘를 뭘로 넣으면 안 되겠네 인쇄물로 넣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박스는 박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맞고 뒤에가 틀렸습니다 여기가 틀렸으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그림 엽서의 경우에는 앞면 윗부분에 우편 엽서를 뜻하는 단어를 영어나 프랑스어로 표시해야 된다 네 엽서인 경우에 맞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림 엽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죠 특별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작을 하는 그런 엽서이기 때문에 여기는 뭘 쓸 필요가 없다 이게 엽서다라고 하는 것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특정인에게 보낸 통신문을 기록한 우편물 법규 위반 엽서 그 다음에 법규 위반 항공서관은 서장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서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물건인데 규격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뭘로? 서장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선택지를 바꿔가지고 법규 위반 엽서나 법규를 위반한 항공서관은 발송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건 발송해 줄 수 없다가 아니라 서장으로 바꿔가지고 요금을 더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장을 취급한다 맞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소형 포정물의 경우 제조회사와 제조회사의 마크나 상표는 내부나 외부의 기록이 가능하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외부의 기록은 안 되고요 외부에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그 수친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문에 관한 참고사항은 내부에만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4번보다는 사실은 1번 2번 3번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옳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전까지는 1번 2번 3번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좀 평이화 문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시죠? 법규를 위반한 엽서나 소형 포정물 항공서관 및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은 서장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시면 국제 우편 종류별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나왔죠? 보험 소포 보험 소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몇 그램 단위로? 10 그램 단위로 계산하고 일반 소포는 100 그램 단위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8883이 되겠죠 8883 되게 되면 요기까지 잘라가지고 요거를 뭐 해야 돼요? 위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90으로 바뀌어가지고 8890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 접수 시 하나의 소포 우편물로 취급을 하며 우편용원과 별도로 통관회부대행 수수료 4000원을 증수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있습니다 요게요 소포 우편물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죠 통상 우편물로 취급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포 우편물로 틀렸습니다 요게 틀렸고 그 다음에 국제특급 우편 EMS는 내용품에 따라서 서류용과 비서류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요기까지 맞는데 KE가 아니죠 E이나 ES로 포함된다 EE 뭐 E, ES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3번은 여기가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4번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 되겠죠 K패킷은 발송인 란에 통관, 손해배상, 반송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한 명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K패킷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언제든지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정도로 보시고요 사실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20핑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핑이 안 나와가지고 요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국제특급 우편 EMS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9번 보시면 자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 대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발송인은 수리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우편물을 선적들은 기적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요거 며칠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며칠내라는 말이 딱 나오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을 보셔야 돼요 그 앞을 보시면 뭐뭐날로부터 라고 나오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딘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부터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보시면 수리를 다음날이 아니라 수리일로부터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기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을 보시면 자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1회서부터 5개지역 및 서류형과 비서류형으로 구분되며 최고 7천만원까지 내용품의 가액에 한해서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던데 7천만원 아니라 얼마 5천만원 요건 단순한 게죠 요런 문제들은 뭐 얼마든지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EMS 프리미엄 부가 서비스인 고중량 특성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속 가능하며 우체국과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제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계약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계약돼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해야 된다면 필요에 따라서 보내야 된다면 언제든지 우체국 찾아가면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거는 진짜 문제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자 2003년부터 EMS 배달 보장 서비스가 시행되어서 운영 중이며 실무에서 처리할 경우에 도착국가에서 통관 보류나 수치인의 부재 등에 사유로 인한 미배달은 배달 완료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쪽에 있는 문장에 맞춰보면 틀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맞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가 틀렸냐 여기가 틀렸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하냐 진짜 이거 2005년부터 2005년부터 출제위원님들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 업무 능력이랑 큰 상관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야 EMS 우리 언제부터 했냐 2003년부터요 2005년부터요 이걸 모르면 업무에 큰 지장 생겨진다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진짜 일하지는 맙시다 진짜 제가 문제 어렵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뽑을 사람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을 선별을 해놔야 되는 거니까 그걸 선별해내는데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뽑아낼 때도 이게 사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책임감 있게 좀 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맙시다 진짜 이러지 맙시다 배달을 완료로 추정한다 이런 게 나왔으면 배달 완료로 추정한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게 틀렸다고 했으면 나 지금 이해는 할 수 있어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자 두고두고 회자될 그런 시험이 되겠네요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자 10번 문제요 10번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 교재에 없었던 여태까지 우리가 받았던 자료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새로 추가가 된 거죠 금년도에 새로 추가가 돼서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대비를 잘 못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물어볼 거라고는 사실은 예측을 못했던 거죠 뭐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속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것들만 설명을 드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거는 보시면 친양자 입양 제도에 따라 라고 돼가지고 있죠 이 친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입양이 되는 사람들은 양자가 있고요 양자가 있고 친양자가 있습니다 양자가 있고 친양자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양자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하고 관계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자 같은 경우에는 성가본을 자기를 키워주시는 입양해주신 양부모님 성가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친부모님 성가본을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친양자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요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친양자는 자기를 낳아주신 분에 대해서 상속권도 없고 그리고 부양해야 될 의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양자 같은 경우에는 친생부모하고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친생부모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상속권도 있고 뭐도 있다 부양해야 될 의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혈조이기 때문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틀렸죠 살아있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거라서 다 맞는 거라서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더라도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굉장히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있는 내용 그대로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왔던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왔던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들은 그대로 서술이 되었고 있어요 글자는 안 바뀌고 그대로 서술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사실 대비를 잘못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들까지 대비를 못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문제는 괜찮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이 문제부터 10번 문제부터 이제 뭘로 넘어왔냐면 금융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금융 쪽으로 넘어왔다 11번 보시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번, 2번, 3번이 선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수입업자는 선물한 매입 계약을 통해서 환율 변동에 따른 환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다고 되는데 해치란 말은 회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매입 계약을 통해서 수출업자는 매출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매각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투자자의 아니 근데 난 이것도 좀 그게 의문인 게 뭐냐면 우리 우체국에서 선물 취급 안 하잖아요 우체국에서 무슨 선물 취급을 해 우편금융상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업무랑 연관이 있는 거로 좀 내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또 뒤에 가서 이제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그 뭐 상품 이런 거 막 나오면 내가 또 막 징징대겠지 그럴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투자자의 원본 결산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여부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있다 이거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풋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이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서 매수자의 이익과 매도자의 손실이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을 보시면 자 이제 4번 문제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아니죠 상장지수 증권이 아닙니다 상장지수 펀드는 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문제 1번 2번 3번은 되게 어려운데 4번을 여러분들 뭐 하셨다면 암기를 해두셨다면 그러면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장지수 증권이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게 틀렸다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출제가 많이 되었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문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이거죠 얼마예요 선생님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시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종합소득산출세액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이제 구분하는 방식은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금액이 크게 나오는 쪽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게 나오는 쪽으로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보시면 첫 번째 정기예금이자 정기예금이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우리사주 배당금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얘 빼야 돼 얘 빼야 돼 얘는 돈 계산는데 넣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매조건부 채권이자 그러니까 rp이자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출자금 배당 이것도 안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적용돼야 되는 우리한테 적용돼야 되는 종합소득은 얼마 5,51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3,0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얼마냐면 8,510만원 이것만 계산을 해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단서를 보세요 단 종합소득공제는 얼마? 510만원 공제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510만원 빼면 8,510만원에서 510만원 빼면 어떻게 될까요? 510만원 빼면 얼마만 남겠네? 8,000만원만 딱 남잖아 그러니까 8,0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합소득세 들어가는 거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2,000만원까지는 2,000만원까지는 분리가세가 된다는 거죠 분리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가세 되는 2,000만원은 여기서 계산을 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되는 거 빼고 남아있는 것만 종합소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00만원까지는 뭐 해줄게? 세금 좀 깎아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0만원까지는 세금 좀 깎아줄 테니까 2,000만원은 분리해서 계산하고 나머지는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8,000만원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2,000만원 빼야 되겠죠 2,000만원은 분리해서 계산할 거니까 이게 얼마가 들어가냐면 1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 계산이 딱 되고요 그러면 2,000만원은 여기서 계산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게 얼마가 남는 거지? 6,000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왜 6,000만원이 남느냐 하면 8,510만원에서 510만원은 뭐 했으니까? 공제에서 빠졌으니까 됐나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6,000만원이 여기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6,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6,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여기에 표지가 안 돼 있죠? 표지가 안 돼 있지만 1,200만원까지는 얼마? 1,200만원까지는 6% 그 다음에 1,200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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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 줄? 1,200만원에서 1,200만원에서 4,800만원까지 15% 그 다음에 4,800에서 8,800까지 4,400인가? 4,400이죠 8,800까지가 얼마? 2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알고 각각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가 나와있으니까? 누진공제액이 나와있으니까 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6,000만원에다가 몇 프로 계산해서 24%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뭘 빼면 되겠네? 누진공제액 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진공제를 빼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값이 얼마 넣으면 이게 딱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이 값이 딱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하는 방식은 뭐냐면 두 번째 계산하는 방식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일단 전체를 자기가 번 돈 전체를 자기가 번 돈 전체를 뭘로 계산한다? 일단 기본세율 원천공세액과 기본세율로 계산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8,500 10을 뭘로 계산하고 곱하기 1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뭐 하느냐면 여기서 계산을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8,500, 10만원 이렇게 계산할 거니까 내가 종합소득해야 되는 거에서 이거는 빼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적용해야 되는 게 8,000만원이잖아요 8,000만원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8,500 8,500 8,500 10만원을 빼는 겁니다 어? 그러면 8,000만원에서 8,500 10만원 빼면 이거 마이너스 값 나오는데요 이거 마이너스 값 나오면 뭘로 계산한다고? 이거 0으로 계산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이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1,100 910만원인가 이렇게 나와요 1,191만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1,191만원 얼마 하고 여기 보시면 1,198만원 나왔으니까 이게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하셔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럼 뭐도 외우고 오라는 거야 이거 세율 다 외우고 오라는 거야 세율 다 외우고 오라는 거지 무슨 세무사 시험도 아니고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면 뭐 정도는 줘야 된다 이런 거 정도는 주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도 앞으로 출제될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로 남게 될 레전설이 되겠죠 레전설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사람들 다 풀어낼 거야 왜 풀어낼까 출제가 되고 나면 출제가 되고 나면 저희들 같은 강사들이 이런 문제를 그냥 둘 뒤가 없어요 둘 뒤가 없고 세부적으로 뭐 하는 거죠 다 뜯어주는 거죠 다 뜯어주고 내년에는 이런 문제 출제했을 때 이렇게 대비를 하세요 다 만들어주게 되니까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제 대비하고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 막 내겠지 근데 인간적으로 이건 주자 인간적으로 이건 주자 이거까지 안 주면 이건 좀 심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시려고 이거 어떻게 푸는지 보시려고 여태까지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끄지 말고 계속 보세요 다음 내용이요 우체국 예금 상품이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자 보시면 법인용 체크카드의 현금 입출금 기능은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선택이 가능하다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요 개인 사업자만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지 법인은 안 돼요 말 그대로 자연인이 되는 거지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지 일반 기업들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은 노란성공지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라고 돼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이게 틀렸어요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시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것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대금리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 그 다음에 우체국 E포인트 적금 스마트 정기예금 그 다음에 E포스트뱅크 예금은 우체국 창구를 통한 가입이 불가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맞죠 얘들은 전부 다 뭐만 가능해요 인터넷으로만 가능한데 이거는 뭐다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체국 포미 체크카드는 싱글종 맞춤 혜택 카드로 교통기능은 후불 적용되며 점차카드 발급이 불가하고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뭐죠 알고 있으라는 거죠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종을 꿈꾸시는 분들은 하나쯤 만들어 보라고 제가 이렇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 오늘 가서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예금자보호법에 정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자 보시면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수협은행 그 다음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다 뭐 틀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예금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그 다음에 주택청약저축원 비보호금융상품이다 라고 돼 있는데 외화예금은 아닙니다 이거는 보호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가 시중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 1억 원은 1억 원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런 집단들은 뭐가 될 수 없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4번 보시면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법에 의해서 금융감독원이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자도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이면서 문제 난이도가 좀 적당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위원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정답률 얼마나 나오는가 정답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도 정답률이면 아 출제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정도 난이도를 맞추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난다고 해가지고 출제위원님들이 이걸 보실리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있죠 무배당 플러스 연금보험과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의 연금 개시 나이는 만 55세부터 있다 이런 거 내지 마세요 제발 감독님 이 문제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카메라 감독님은 이거 지금 모르시니까 지금 이 스튜디오에 아무도 없거든요 카메라 감독님하고 저하고 둘만 있어요 문제 푸는데 나 이 문제 보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맞는데 어디가 틀렸지 라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거 여기가 틀렸구나 여기가 틀렸구나 그냥 55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이 문제도 역대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이거는 만 55세예요 이거 만 55세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되었냐면 이거는 55세라고 되어있어 이거는 그냥 55세고 이거는 뭐라고 되어있어 이거는 만 55세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우리가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실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안내를 잘못하게 되면 어 나는 이거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고객님 이거 생일 지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맞긴 한데 어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그냥 이거 제도를 그냥 이거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이나 그 다음에 무배당 플러스 연금보험이나 다 이거 만으로 통일하면 안 되나 이게 생각하는 거지 나이를 우리나라 나이하고 맞나이하고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통합을 해버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무배당 우체국 생애 맞춤보험의 경우 임신 24주 태아는 주계약 가입 대상이고 무배당 선천 선천 이상 특약 2에 가입 대상이 아니다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우체국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뭐하고 있어야 돼 죄다 깨고 있어야 돼 전부 다 깨고 있어야 돼 물론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 교수님 이건 남성에게 너무 불리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아이에 대한 게 여성의 책임만 될 수 있냐 남성에게서 다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24주거든요 24주 이거요 이거 23주까지만 됩니다 23주까지만 되니까 24주 태아는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 맞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답이 맞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런 유행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좀 농담을 하자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선택지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간편 가입 건강보험 갱신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은 종신까지 갱신 가능하고 특계약은 100세까지가 아니라 80세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은 보험가입 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예정 해약 환급금 1종 그 다음에 2종 보다 적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거든요 맞는데 이것도 문제가 이 선택지도 괜찮긴 해 이게 보험기간 중에 아니라 납입기간 중에 납입기간 중 납입기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납입기간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내고 있는 기간이고 보험기간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아니라 돈을 내는 기간 중에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낼 돈이 더 남았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은 문제 같긴 합니다만 뭔가 문제가 어디가 틀렸느냐를 알고 나면 좀 씁쓸해지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체국 보험의 계약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피보험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신 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의 부하를 청략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최신 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의 부하를 청략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이거 피보험자가 하는 건 아니죠 돈을 내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구? 보험계약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변경 전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서 씁니다 자 여기는 어디로 보시게 되느냐 하면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이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 유지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만 사실은 보험계약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피보험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보험수익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에서는 고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보시면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로부터 1년을 채관으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재신청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만든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최신간서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을 한다고 되는데 책임준비금을 주는 거 아니죠 요걸 주는 게 아니라 책임준비금은 말 그대로 이 보험에 대해서 뭐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주는 돈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해지한급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약한 한급금을 주게 된다 요렇게 말을 하는 게 맞겠죠 책임준비금은 돈 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됩니다 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현행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우체국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자 볼게요 재보험 가입의 한도는 재보험 가입의 한도는 영업보험료의 100분의 80이네이다라고 돼가지고 있는데 영업보험료가 아니죠 요거는 보장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영업보험료는 보험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금 보험 지급금의 100분의 80이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의 종류로는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거 없어요 단체보험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보험금 한도액은 보험 종류별로 피의보험자 1인당 5천만 원이다라고 되었고 있는데 이거 5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요? 4천만 원이다 요렇게 보셔야 되겠죠 요런 문제들도 지역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시험에 딱 맞는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의 최초연금액은 피의보험자 1인당 1년에 900만 원이 있다 뭐 이렇게 돼있으니까 맞는 얘기 되겠죠 틀린 것은 1번이면서 한번 여기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우체국 보험 상품의 우체국 보험 상품의 보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납입한 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보험 납입류의 12%가 공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요거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 어깨동무랑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장애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제공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15%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하여야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여기는 요거죠 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되는 보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신형 보험입니다 종신형 보험 종신형 보험인데 여기 있는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은 종신형 보험이 아니에요 종신형 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2, 3이 동일해야지 월적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맞는데 요거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무배당 파워정립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인 경우에 납입기간은 보험정료에 관계없이 월적립식 저축형 보험 비과세 요건의 납입기간을 충족한다 네 그렇습니다 5년만 되면 5년은 납입기간이 충족되거든요 비과세 요건은 5년만 되면 돼요 5년만 되면 되는 건데 이거 몇 년 됐으니까 1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상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에 가입한 65세 연금소득자가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수령 시에 연금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종신연금형을 종신연금형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수령이 되는 것은 요렇게 수령이 요렇게 그러니까 연금소득자가 종신형 연금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에 대해서는 세율이 없습니다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기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1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어 문제가 어땠는지 영어 문제가 어땠는지 영어 교수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한번 여쭤봤거든요 영어 문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존에 출제됐던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출제된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예전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영어도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시험 문제가 쉬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내년에도 이렇게 그 경쟁률이 높으면 경쟁률이 높으면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학원에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는 건데 지금처럼 지금처럼 나와 있는 자료를 이제 강사가 강사가 압축 요약에서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수업만 가지고는 이런 문제들을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출제가 됐던 문제들은 순서대로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요거 요거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1번 문제가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여기서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는 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뭐해줄 수 있는 섞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것과 응용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심화 과정으로 나눠가지고 학습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렵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수업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수업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도 조금 늘어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수익 학원의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신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시험에도 이제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마 기출됐던 문제들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시험을 매년 친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쳐오다가 이제 매년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기출문제들이 쌓여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솔루션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를 했을 때 그럴 때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우편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우편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점수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60점 이상 되면 아마 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건 맞게 맞는 거죠 공부를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나 시간 투자를 적게 한 사람이나 어차피 둘 다 모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 시험이 사람을 선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선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변별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나 그런 문제가 보시면 되겠죠 아마 뭐 어젠가요 이렇게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 우정계리직 시험에 대해서 국민청원까지 이렇게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명자 수가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정사업본부에 전달이 된다면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뭔가 반성은 하겠죠 반성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책을 좀 찾아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시험에 꼭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에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공부 딱 해가지고 시험을 처음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이한 대책 같아요 좀 긴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풀이 들어주신다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공이 제공 VISTA 적합이 색상이